조건희 5살 10월 말쯤부터 시작하게 되었어요 자세하고 모르는 내용을 콕콕 찝어주셔서 알기 쉽게 말해주시는 선생님이 좋았어요 그럼 권희 학생이 지금까지 피아노를 좋아하고 연주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? 곡을 하나를 완성시키면 성취감도 느끼고 또 한 번 빠져들면 더 하고 싶은 느낌이 들었어요 권희 학생이 피아니스트가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어요? 꾸준히 연습하고 있고 다른 연주자의 그런 곡들도 많이 듣고 그래요 본인 연주에 가장 영향을 준 작곡가 있다면 누가 있나요? 쇼팽이 화려한 테크닉에 그러면서 아름다운 느낌이 되게 인상 깊었고 또 제가 처음 접해보는 낭만곡이기도 해요 20대 때 본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? 뉴욕 카네기홀에서 연주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생각하고 있어요 본인이 연주해보고 싶은 작품이 있나요? 초절기교 에티드 10번 리스트곡 되게 화려한 테크닉도 그렇고 화려한 기교도 그렇고 정말 멋있는 곡이라 생각해서 한 번 쳐보고 싶어요 이따가 배우는 곡 한 곡이 어떻게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? 이따가 연주자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유튜브에서 뮤직 에듀벤처를 검색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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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